와 바로 연결됐네 일단 현재의 엔진 롤데로 못땅하게 하던데 아직까지도 브레이크웨어 저 부분에 대한 거는 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 때 기타 스트리밍으로 센터를 보수했다 세트 대비LaM 아무리 안전하게 하던데 Dolan 에퀴베렌스 라뮤따 심기 옥시전센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저 정보.. 딴 거 정본데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 그래픽으로도 볼 수 있네 이러면 어떻게 하지? 체크를? 어 이렇게 하는 건가? 오 그래픽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네 기능이에요? 저거 맞네? 테스트리밍은 안 됐고 이템을 보고 뭔가 로드 밸류 전압이에요 13.8V 스레이션 페달 포지션 7% 10.8V 아 그럼 내가 엔진 2.8V면은 움직이나? 오 즉각적으로 변하네 오 이럴 오 오 오 오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네요